안녕하세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후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탐구대회 알아보기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과학탐구실험대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는 학생탐구올림픽의 한 종목입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2인 1팀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자연관찰탐구대회와 마찬가지로 교내 선발대회가 보통 4월에 진행이 되고 지역예선은 5월, 시도예선은 6월, 전국대회는 9월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예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필평가만을 이용해서 예선을 진행할 수도 있고, 탐구보고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지필평가와 탐구계획서, 탐구보고서 모두 평가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의 예선이 지필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므로 이를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평가에서는 물리나 화학과 관련된 주제들의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최근 본선에서는 생물과 융합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평가가 진행될 경우 가설과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실험기구를 다루거나 실험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도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관련된 지식과 연습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의 예선이 지필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 교재와 강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필평가에 관련된 문제들 확인하실 수 있고, 풀이와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 예선이 실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평가로 진행되거나, 지역대회 혹은 본선에서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교재와 강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탐구실험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알아보고, 실험에 필요한 변인, 가설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험결과와 그 실험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도 살펴보고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의 핵심적인 내용인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변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실험 설계를 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전모의 탐구실험대회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영상을 통해서 과학탐구대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